으흠흠 안녕하세요 여러분 TF52 토마스 더 페이블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라니아빠 열었구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? 어 또 가면 왜이냐 괜찮아요 저는 똑같은 거 있으냐 상관없어요 이걸 여기 뜯어보면 여기에 여기에 이건 코난의 꼬미단전들 여기 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 니가 하나님이야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명언이가 얘기해줬어 만나서 반가워 토마스 난 토마스야 만나서 반가워 토마스 토마스 이쪽에 애기 토마스 이쪽에 애기토비야 만나서 토마스 여기 여기 마침대를 여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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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꽂아 볼까요 여기도 꽂을 때 자 멋있죠 저 옆에 토마스 애기 같이 참고가 생기고요 자 다음 뭘까요 얌엉 앉아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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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영 일어낸 하이바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뭐 뜯어 볼까요 여기 골라 볼까요 여기 그 또 비하니 아빠 쌍둥이 아빠 라고 불러야겠네요 약간 도널드와 더그러스랑 비슷하게요 이렇게 하면 fossils이니까 International 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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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그 받침재가 있구요 자 이번엔 한국아저씨의 딸이란을 열어볼거에요 남도인의 구두신이치의 결친이요 자 여기 그 고등학생의 미라닌 누나구요 여기 그 고주 자 여기에 여기 그 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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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빠 옆으로 가구요 미라닌 누나구요 자 여기에 세물구요 여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가사 박사님의 이 이거 받침자에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받침대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생물을 이렇게 지참을 들고 올게요 여기 토너스가 꽂아줄거에요 자 마지막 오우 스티븐 핏 아참 자 여기 세모는 어디 보자 바로 토비 옆에 옆에 세워줄거에요 자 마지막은 하이버를 열어볼까요 여기 이 자 여기에 꽂아주면 끝 자 여기 그 하이바라는 하이바라는 첫 등장할때는 보니까 다른 이 의미 의미 쉐리라는 그 검은 조직의 진 그래서 이러다가 갑자기 언니가 습격 공격을 당해서 죽었구요 이상하게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약을 먹다가 이렇게 어린 어린 모습으로 나온거에요 어이구야 자 다음 애기 토너스를 토너스를 소개해줄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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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 나 알아 너 혹시 하이바라? 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서 얘기 많이 들었어 서 고난한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애기 토너스 자 여기 다 15개 랜덤 박스를 열었구요 봉지는 치우고 박스를 잘 안에다 내놓을게요 아래야 고춧가루 자 정리 다 했고 야 자 재밌게 그리고 제 컨텐츠 영화 빨리 왕성해서 말이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시즌2도 마무리하고요 시즌3는 내일 31일 7월 6시에 50분에 첫 방송이고요 뭐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냥 다음에 봐요 안녕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심은 진심은 언제나 하나 진심은 언제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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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